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된 함양산삼 항노아엑스포가 오는 9월 10일부터 한 달간 열립니다. 함양산삼 항노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최근 조직을 재정비하고 대행사 업무도 재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행사 개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 행사장인 상림공원에는 산삼과 항노아 관련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시설이 마련되고 제2행사장인 대봉산휴양빌리는 전시와 체험뿐 아니라 휴양, 치유, 산림 레포츠 시설이 더해진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로 이용됩니다. 함양군은 엑스포를 통해 산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항노아산업 중심지로 함양의 위상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함양이 세계적으로 또 한국적으로 힐링의 장소를 자리매김을 하고 또한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산삼으로 가지고 성부를 걸어야 되겠다. 산삼항노아엑스포가 항노아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의령군의 현재 인구는 2만 7천여 명. 인구가 계속 주는 것도 문제지만 65세 이상이 33.7%에 이르는 초고령화가 더 큰 걱정입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를 늘릴 방안으로 의령군은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불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인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오는 6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미래교육을 체험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완성되면 하루 1천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령에서 처음으로 들어서는 불임일반산업단지는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여 개 업체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받은 의령군은 산업단지의 대규모 물류센터와 금속가공업, 기계장비업 등의 우수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의령 동부지역에 산업기반이 조성되면 고용창출과 국민들의 소득강상으로 증체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수 부재 상황에서 기업 유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는 4월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지역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지도 과제로 남습니다. MBC 뉴스 문철길입니다. MBC 뉴스 문철길입니다.